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더 파헤칠 수 없을 정도로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제 조갑제나 정규제가 내놓고 이러면 나서가 선거부정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뭐 앤킹인가 하는 그런 사람이 여기다 다니면서 헛소리를 하고 다니지만 요즘에 조갑제 씨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정규제 씨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기에는 참 힘들죠. 물론 확신범들은 지금도 이상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선거부정 문제는 더 이상 파헤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부정선거가 드러난 거거든요. 수사를 하고 수사를 하지 않고 덮거나 은폐하거나 덮지 않거나 문제를 따놔가지고 그냥 사건 자체로 보게 되면 그냥 뱃속까지 다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2020년도 4.15 총선에 출발했지만 제야 전문가의 그냥 여러분들 지대한 공언에 따라가지고 2017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던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덟 번 공직선거에서 어떻게 도덕질이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가 일어났는지가 뭐 크게 다 뭐죠? 전부가 다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낸 거야. 더 이상 이제 파헤칠 수 없을 만큼 파헤친 겁니다. 모든 선거를 이렇게 파헤친 데는 제야 전문가 기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정도만 하나를 가했으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건데 이 좌파들이 여러분들 연구직권을 기획하기 위해 핵척하기 위해서 여덟 번 선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온 겁니다. 어제 어느 보도를 보니까 전 민주노총의 대변인 하셨던 분이 민주노총이 그냥 민주당의 용력 회사가 돼버렸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군요. 두 군데가 짝짝꿍해가지고 민주노총은 뭐죠? 교육감 선거를 해가지고 해먹고 민주당은 뭡니까? 모든 선거를 다 해먹은 거죠.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힐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논외를 하더라도 그냥 범죄가 다 백일화에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소개했지만 너무나 멋진 사례이기 때문에 도둑놈들 2군하고 3군 대선을 다룬 거 보면 이게 다 나오잖아요. 이게 1-5에 선관위가 뭐라고 이러면 거짓말을 발표했습니까? 선거범죄집단이 윤석열이 이재명을 24만 7,077표 차이로 이겼다고 발표했잖아요. 제야 전문가 추정해보니까 몇 표 차입니까? 239만 표 차이로 이긴 거 아닙니까? 선관위가 이렇게 여러분들 도둑질한 걸 고해도 아무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숫자를 분석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말로에서는 벌써 고소한다 고발한다 별짓을 다 했겠죠. 한 표까지 다 나온 겁니다. 서울에서 여러분들 선관위가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31만 766표가 많았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가 제야 전문가가 분석을 해보니까 서울에서만 70만 7,048표 차이가 났는데 선거범죄집단인 선관위가 31만 766표로 축소한 거 아닙니까? 부산에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선관위는 43만 표 격차가 났다. 윤석열이 43만 표 이겼다. 그런데 추정해보니까 뭐죠? 16만 표 차이로 이긴 거죠. 경기도에서는 46만 2,809표 차이로 이재명이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조사를 해보니까 뭐죠? 56만 2,070표 차이로 이긴 거죠. 9만 9,261표 차이로 이긴 선거를 46만 표 차이로 이재명이 이긴 걸로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나오잖아요.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사전투표를 얼마나 조작을 해놨는지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이 122만 표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추정을 해보니까 윤석열이 116만 표를 이긴 겁니다. 서울에서 여러분들 이재명이 19만 1,412표로 서울에서 여러분들 사전투표에서 이겼다고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진짜를 추정해보니까 윤석열이 51만 표를 이긴 겁니다. 국산에서 이재명이 14만 표를 여러분들 이겼다고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나온 거잖아요. 얼마나 이런 도덕질을 했으면 경기도에서 이재명이 47만 604표 차이로 이겼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친 겁니다. 강서구에서 보면 조작값이 다 나오잖아요. 모든 선거를 다 도덕질한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조작값 25 지방선거 강서구청장 선거 40 총선은 35 대선은 25 2020 지방선은 25 이렇게 15라는 의미는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강 15장을 훔쳐가지고 이동시켜준 거죠. 모든 선거를 이게 강서구 사례만이 아니고 전국을 다 도덕질한 겁니다. 더 이상 뭘 더 밝힐 수가 있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는 이제 신종사기수법을 도입해가지고 사전투표를 뻥튀기해가 7.49%를 여러분 실제보다 여러분들 부풀려가지고 37,473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쑤셔 넣어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선거를 기반을 해가지고 2024년 총선을 여러분들 예상해보면 대패하는 거지 않습니까. 7.5% 부풀리게 되면 더블당이 214석을 받을 걸로 예상되고 5%만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부풀리하게라도 203석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도 뭐죠 메가 여러분들 서울에 매달려가지고 저렇게 쌩야단들을 피우는 겁니다. 대한민국 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면 정말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실제 사전투표율에 국민들이 얼마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선거 사기시력들의 7.50%를 부풀리게 할 건지 5.0%를 부풀리게 하겠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것만 결정하기에는 선거 결과가 다 끝나는 겁니다. 뭐 몇백억 들여가 몇천억 들여가서 선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선거하니까 이번에는 7.5%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전투표율 7.5% 멍티게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람에 이렇게 발표하면 끝나지 뭐하려고 여러분들은 뭡니까. 선거장에 오라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더 이상 뭘 밝힐 수 있습니까. 수사를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해 줬습니까. 그냥 수사관들이 그냥 뭡니까. 일주일이면 다 여러분 끝낼 수 있는 수사를 다 해 준 겁니다. 득표수 여러분들 점검을 다 남아 있고 득표수 조작된 거 여러분 다 증명했고 여러분들 관련자 불러가서 어떻게 조작했나 여러분들 따지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도권 정치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이런 가장 지금 가열차게 이 선거 부정 문제에 끈을 놓지 않고 노력하는 분들이 대구투쟁본부입니다. 부정선거 대구투쟁본부. 최용호 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11월 11일 날 아마 광화문 집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10월 11일 광화문 광장 부정선거 총결집 집회에 붙입니다. 전광훈 목사님께서는 멍성만 깔아주시고 무대는 부정선거에 앞장섰던 모든 분들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훈 목사님께서 힘든 일을 모두 하시고 영광의 자리는 올라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불협함이 있었던 모든 분들에 함께 하시도록 공개적으로 손을 내밉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사적 감염 때문에 뭉치지 못한다면 애국이란 말을 입에 다 불 자격이 없습니다. 11월 11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는 대한민국 애국 세력들은 단 한 곳도 빠짐없이 참석해야 됩니다. 어떤 핑계도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날만큼 전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신을 판단하면 중차대한 날입니다. 의롭게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사전투표 폐지 당일투표 수개표 등으로 부정소지가 있을 모든 것을 배제하고 내년 총선을 실시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 부정선거 총결집 집회를 기회로 만들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진짜 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대구투쟁본부가 공지를 했는데 사전투표 폐지 당일투표 수개표 쟁취를 위하여 17개 시도 모든 애국 세력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총집결합니다. 멈추지 않고 투쟁해온 대구투쟁본부의 끈질김이 대한민국 선거정의를 바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의 요지는 대한민국의 선거를 장악한 자들의 일당 지배체제로 3분의 2 정도가 뭡니까 뱀 아가리로 다 들어간 겁니다. 어떤 분들은 2024년 총선에서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의 격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공병원 한 사람은 연배도 있지만 일단 사심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주관을 그냥 왜곡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3년 6개월 이상 정도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일인가 하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분기점이다. 그 선거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완벽하게 본인들이 계획하에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신종 사전특표 조작 기법을 선보인 일종의 시현회와 같다. 그 기법은 1단계 통합선거인명부 일명 사전특표 선거인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특표율을 실제보다 부풀리고 그 부풀려서 가짜 사전 투표자수를 넉넉하게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다 더블당 후보에게 집어넣어 주는 것이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에서는 사전특표율을 기준으로 선거 인수 기반 7.49%의 사전투표율 부풀리가 있었고 3만 7천 표 정도의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 가지고 진 교훈이 함께 집어넣어 가지고 압성을 했다. 그러면 같은 시나리오가 봐도 그대로 적용이 되면 2024년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을 7.5%만 조작을 하게 되면 전국에 329만 표를 확보해가 쑤셔넣어 줄 수 있다. 더블당에게. 그러면 216석 정도가 더블당이 확보하게 되고 그것은 바로 개헌성과 탄핵제지선이 모두 다 무너지는 걸 썼다. 대단히 과학적입니다. 왜 숫자를 가지고 가정을 해서 여러분들 추정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2학의 요지는 2024년 총선까지 기다릴 거 없고 그냥 대한민국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를 통해 가지고 더블당이 선거를 장악해서 1당 지배체제가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뱀 아가리또 3분의 2 정도가 들어간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들 있는 한 그냥 3분의 2가 들어간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에 그 엄청난 역대 최고치 부정선거 가 발생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하고 김기현 국힘당 여러분들 대표가 침묵하는 것은 곧바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대한민국 이란 나라가 그냥 3분의 2 정도를 1당 지배체제하에 들어간 겁니다. 그걸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제 눈에는 너무나 국가가 가는 길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그 문제의 브레이크를 못 걸면 제도권 정치인들은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이 타르비지가 나오더라도 뭡니까 이 문제 해결 안 할 겁니다. 국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조선이 500년 갔으니까 부정선거 가 고차가 된다면 한 500년 갑시다. 그럼 뭐가 남는지 보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논리적 점퍼도 없고 비약도 없고 오로지 뭐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 생산한 조작된 득표수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가장 뼈아플 겁니다. 왜 저 인간만 없으면 완전히 대한민국을 그냥 거저먹을 수가 있는데 저 인간이 허구한 날 뭡니까 숫자를 가지고 국민들 계몽을 시키니까 미치겠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다 감방에 쳐넣을 수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국가가 위기에 처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한 거죠. 여러분께서 그 점을 널리 이렇게 이해하시고 주변에 많이 확산시켜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반전을 해서 선거 부정의 브레이크를 걸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시간이 이제 얼마 없습니다. 이 제도 이 여러분들 소위 부정선거로 점철된 이 소위 선관위주도 선거 범죄를 사전투표 제도의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한 그냥 개헌서는 다 돌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참 위중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안 할 겁니다. 못 할 겁니다. 사람을 딱 보면 대부분 이렇게 개혁적인 정책이란 것은 세 달 90일 정도 100일 그 안에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진짜 나라가 부패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부패했죠. 그러니까 그냥 구렁텅이로 빠지더라도 별로 있죠. 겉은 멀쩡한 나라지만 그렇게 그냥 하나도 나는 신기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나라의 지도청들이 그 나라의 대들 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권력 교체를 위한 선거라는 것이 그 부정을 다 덮고 은폐하고 외면하고 문산 쳐다보게 하고 헛소리하고 이런 걸 보면 진짜 여러분들 짐승들이고 제가 볼 때는 이완용이 보다 이런 훨씬 더 나쁜 놈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래도 이제 또 삶은 계속돼야 되니까 내일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